사일런트 드라이 라는거 이게 휴대폰 케이스 같은데 되게 특이하네 바테리인가? 모르겠어요 난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건 아는데 전시용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공격청정기 같은데? 그냥 드라이 웻 공격청정기 같은데? 아 스키제거제? 총안에다가 스키제거제 같은거는? 아이디어 선풍기라고 부른다 되게 특이하네 참 희한한 아이템들 많네 빅토리텍 뭔가 모르고 여기는 뭐야 사파리란데 아까 사파리란데 저 뒤에서 봤는데 아까 뜬금없이 맥풀 있던 곳이 있었네요 여기는 뭔지 모르겠어요 책 파는 데 같은데? 군복 패치 여기는 그냥 문화로봤던 곳이 아니 근데 다 새거 같은데요? 패치들 패치하고 옥같은 곳 아 GHK 저기 있네요 GHK를 가봐야되겠네 와 이거 뭐야 여기 뭐 옷 파는 데 이게 뭐야 아 드디어 왔습니다 GHK 저기로 가만있어요 애들 다 어디갔나? 사람들 많이 모여있잖아요 GHK에 사람들이 아 저 MOS 슬라이더 인기가 많아가지고 인기가 많아 한번 만져보기도 힘들어요 저거 와 근데 너무 출렁출렁거리는데 이게 깎기 전 상태라서 그런데 챔버나 이런거 약간 개선을 했다고 얘기했다고 엄청 다른데 트리거가 트리거 압력 자체가 처음 나왔던 젠3 베이스 보다는 달라요 끝까지 가서 이런 괜찮은데 저걸 안만져봐야되고 만져보세요 만져보세요 트리거가 확실히 다른데 총구를 왜 저분한테 쏘시죠? 이게 오리지널 버전이 없으니까 모를수 있는데요 트리거가 확실히 다른데 이걸로 와 총원분 만져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 번 만져볼게요 한 번 만져볼께요 어 이건 더 이거 안 돼요 트리거가 5lbs이 variability 아 예 아 예 가스 넣고 타산넣고 없어봐요? 그 못사요. 가스 없어요. 아 없네. 이게 젠5 버전인가? 하우프레임 좀 다르죠. 차돌아 물어봐봐. 젠3하고 보완이 됐나? 안될거 같은데? 여기가 실린더 파스틱이에요. 젠3 버전. 같은 실린더. 히스톤. 진짜 가스? 진짜 가스는 다르죠. 진짜 가스는 다르죠. 진짜 가스는 다르죠. 그래서 다른 가스는 다르죠. 아무튼 상당히 가벼운 느낌이에요. 젠3랑은 다른데요. 아니 만져봐봐. 틀리다니까? 저건 똑같은 제품이라던데. 근데 이거는 시제품이잖아. 근데 일단 상태만 물어보니까 똑같은거라. 그니까 이게 좋은점은 태머 때문에 슬라이드 걸림이 없으니까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 초창기 버전은 되게 트리거나 슬라이드 작동성에 좀 아쉬웠었거든요. 아무튼 장난치면. 그치. 설렘가 없지. 나 볼거 다 봤어. 근데 솔직히. GHK는. 글록. 때문에 보러 왔는데. 그거 외에는 딱히. 모르겠어요. 4문. 4문. 4문에. 4문에서 그냥 뭘 하는가 본데. 어? 4문에서. 4문이 GHK잖아. 그거는 이제 판매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버스로. 네.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아 이거 근데 GHK 글록 로그로 만든건데. 그러니까. 어. 얘네들이 이게. 확정. 와 근데 이거. 쟤보다 트리거 더 센데. 젠실이 버전 아이가. 젠실이죠. 옛날거. 그러니까 젠실이 옛날거 버전으로. 네. 찍어놨던거 같은데. 맞아요. 확실히 트리거가. 이게. 3,4. 이게. 이것도 3,4네. 아. 스프블링이 다르게 되니까. 어. 이거는 또 트리거가 엄청 약해. 사람들이 많이 써서 그런가. 형아 한번 싸와보실래요. 혹시. X를 보드려도 돼. 이거 써보고 이거 써보고.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다 똑같거든요. 이게 트리거가. 오. 이 탱글스는. 스프리거가. 오.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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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세리. 젠세리. 또 냐. 아무튼. 오. 여기.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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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면은 슈팅용으로 써도 이렇게 잡기도 편하고 상당히 트리거가 진짜 거의 VFC 수준으로 트리거가 가벼워요 엄청 대선 진짜 잘했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트리거는 근데 집단이나 이런 것들 이게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테스트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사볼까요? 그 가뭄은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원래 바로 놓고 싸야 좀 더 다 터집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슈팅매치용은 아닌 것 같아요 요게 이제 NOS 땡큐 GHK 3호인데 확실히 확실히 슈팅매치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다 좋은데 더블탭이나 이런게 상당히 그래요 여기를 뭐하는 데지 우리 브로님들 어디갔지 저기 있나 꼭 이거 가스 GBLS 그 느낌 때문에 헷갈리는데 여기 여기는 여러가지 총들 이런 것과 AK 아 마루이크네 이렇게 마루이크네 이거 마루이크네 이거 마루이용 옵션이 있나보다 마루이용 옵션이 있나보다 이렇게 짧은거 이런게 있던데 슬라이드가 왔다갔다 하는데 버프 없이 여기서 이제 그런거 만들어서 팔던데 이런거 GBB에 이런거 하면은 진짜 이쁘지않나 예 와 이거는 진짜 이쁘다 그 KC01인데 그러네요 KC01을 이렇게 컨버전으로 했나보네 아 이쁘네 아니 저 KC01을 그런식으로 컨버전에서 사나보네 저 그냥 거리하시고 이렇게 커서 이게 딱 이렇게 막게끔 나오네요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이쁜거 많아요 본인 취향에만 맞으면 내 취향에는 안맞으니까 문제지 여기가 10분 2p 아 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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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p